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김혜경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었던 사실상 비서 역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배수윤 씨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22년도부터 제시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피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튜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확장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그게 무슨 근거가 없어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더 큰 겁니까? 이거를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이 당적인 차원에서 싸우지 못한다라는 게 더 크다라는 게 이번에 배수윤에 대한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터지는 내용들이 뭐 새로 추가된 내용도 아니고 그때 있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터질 수 있었고 그때도 충분히 우리가 공세를 펼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신경 쓰지 못했던 겁니다. 배수윤의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글자 그대로 비상식적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의 사실상 차명 재산으로서 배수윤이가 등록을 해놓은 거 아닐까? 진짜 배수윤의 재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재명 쪽의 재산인데 이름만 배수윤으로 해놨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의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배수윤 씨가 대학교 졸업한 직후에 거의 바로 이재명이랑 같이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리 이런 역할을 맡았던 게 배수윤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남시로 오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11년 정도를 공무원으로서 지냈었는데 당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전부 다 확인이 되니까 새해 전후로 봤었을 때 배수윤이가 1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한다면 3억 6,7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부동산 내역을 봤었을 때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80억 가까이나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잠실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8억 5천이 지금 시세인데 그 아파트를 무려 현금으로 대출 하나 없이 구매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기지 않고 수십억 가까이를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서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런데 배수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그 월급을 가지고 이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수윤이가 정말로 자기 어떤 그 능력으로 사업을 통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아쉬워가지고 김혜경의 시다발이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김혜경의 시다발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혜경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분 나쁘게 하고 김혜경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배신을 때리게 된다면 내가 축적해왔던 모든 재산들이 물거품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배수윤이가 입을 못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 우리가 입을 열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 보이는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다 탈탈 털리고 나면 알아서 배수윤이가 실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배수윤이가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최측근 여러 가지 지금 측근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또 그런 자산 규모가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주목을 안 할리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이제 보니까 이재명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정진상이 있고 김용이 있고 김현지가 있고 이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얘기가 세 명 가운데서도 가장 실세 서열 1위라고 한다면 누구다? 김현지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천호 논설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여의도에 오피스텔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 빌딩에 사무실을 잡아놓고 정진상과 그다음에 김현지 이런 애들이 사실상 예전부터 수박 리스트 같은 거를 정리해 왔었다. 그리고 수박 리스트에 따라서 그때 무슨 수박 처단해야 된다 보다 이런 리스트 같은 게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스트대로 사실상 고지곳대로 어떻게 됐던 거예요?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었다.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의 체제가 시작이 될 때부터 여의도 한복판의 그 오피스텔에서 이게 무슨 컨트롤타워같이 김현지가 모든 의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재명 주변에 정진상도 있고 김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실세 1위는 누구다? 서열 1위는 김현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배소연 같은 경우는 김현지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어디 무슨 뭐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될 법한 그런 지금 친구인 것인데 그 배소연의 자산이 80억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면 김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래서 당적인 차원에서도 김현지에 대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지게 됐던 거는 이재명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때 당시 이재명이 국회에서 문자를 보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탔었죠.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라고 한 것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다섯 글자 이것 때문에 이제 김현지가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공개가 된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유일하게 공개가 되다시피 했던 게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연하게 찍힌,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김현지 씨 모습을 보고 찍었던 그 사진 말고는 없고요. 배소연 같은 경우도 유령 공무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받아먹고 있고 성남시에 분명히 근무하고 경기도청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적인 문건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안 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령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 김현지 같은 경우는 그거에 견주어 본다면 유령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유령입니다. 귀신이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아예 그냥 공식적인 그게 없죠. 그리고 이제 김현지와 이재명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됐던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과의 인연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김현지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그 인수위원회 그때가 이제 그 시민행복위원회라는 것이었는데 거기 이제 간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던 성남의제21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민단체 비수물이 한 건데 거기 이제 사무국장으로 또 김현지 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성남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성남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무실의 위치입니다. 성남의제21의 사무실 위치가 어디였었냐 이재명의 집무실이 있었던 성남시청 2층 성남시청 2층의 이재명 집무실 바로 옆에 성남의제21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성남의제21이 거기에 있어야 되냐 김현지 같은 경우도 이름만 의제21에 사무총장으로 올려놓고 사무국장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의 비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원금의 양도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2010년도 이재명의 체제가 되기 전마하더라도 7500만 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받았었는데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발탁이 되고 난 뒤에는 1년 사이에 1.6배가 껑충떠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제21이 하는 역할이야 정해져 있을 텐데 김현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백현동의 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이제 옹벽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진짜 옹벽 환경 파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 안전부터 주민 안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측면으로 봐도 저런 옹벽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게 상식인데 그 옹벽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시가 성남의제21에 의견서를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의견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옹벽과 관련된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의견서를 김현지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명까지 해가지고 성남시에 제출이 됐고 당시 이제 한강유역환경청 거기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옹벽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제21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그냥 성남시가 그렇게 불법적인 옹벽을 지울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고 어떤 건덕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장동 의혹에서도 김현지와 정진상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분양을 받았던 겁니다. 분양을 받다 보니까 하필이만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대장동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 딱 분양을 받으니까 의심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당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이 문제는 불이건, 불송치로 그냥 끝냈었는데 문제가 당시 수사를 했던 데가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같은 경우는 악명높죠. 이재명 봐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경찰청으로 악명높습니다. 한 두세 건 정도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됐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김현지와 정진상 두 사람의 대장동 아파트 이 문제도 검찰이 나서가지고 자금 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약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난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배소영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김현지랑 정진상 같은 경우도 하필이면 대장동에 청약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라고 경찰은 봤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거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배소영이가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때는 묻혔다가 김현지와 정진상 두 사람의 문제도 그때는 묻혔지만 그때는 불송치로 끝이 났지만 검찰이 다시 재수사람으로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귀신이자 유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그 김현지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배소영이만큼 탈탈 우리가 털어야 된다. 분명히 털면 털수록 수두룩하게 떨어질 게 많을 겁니다.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